그냥 흔한 시골 동네 모텔이요 근방에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장사는 잘 됐어요 쉬세요 엊그제 내 미친놈이 왔다갔어요 저희 모텔이도 지금 미친놈이 와있어요 만약에 이 집 저한테 팔려고 하면 파실래요? 뭐? 제 눈에는 시신 처리용으로 보여서요 그럼 무슨 짓을 한 거야? 조만간 누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왜 우리 가족이야 내가 뭘 잘못해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? 왜 앞을 내가 맞았을까?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지금 뭐하는 거야? 내가 왜 안 된다고? 내가 말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